음! 대신자 동작 그만. 혼자 먹기 있어 없어. 사시러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걸 어떡해. 왜 정왔냐? 아주 마다 배삼 친구구마구 없다 이거지. 무슨 소리. 진 비빔면 얘가 내 젓가락을 자꾸자꾸 당기는 걸 어떡해. 포상 치르고 싶지. 어? 정신 안 차리지 그지? 어? 잠깐만 얘들아. 우리 완성된 것 같은데? 배사매무초! 배사매무초? 배사매무초 소스로 더 맛있어진 오뚜기 진 비빔면. 자 비비자! 야 이거 누가 비빈냐? 오뚜기